오늘은요 오뎅잡채김밥을 하려고 지금 오뎅잡채를 지금 만드는 중이에요 오뎅잡채는 오뎅잡채를 넣어서 오뎅잡채김밥을 하려고 지금 오뎅을 썰어놓고 양파하고 붉은고추 청고추 자색양파 당근을 했어요 이거 당면 넣어서 오뎅잡채를 해놓고 그것을 김밥에 말라고 그래요 아주 맛있는 그런 김밥이 될거에요 오뎅잡채김밥은 김밥에다가 오뎅잡채를 넣어가지고 마를거에요 오뎅이 두팩이 들어가야 돼요 오뎅잡채는 엄청 많은 양이 들어가죠 한팩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오뎅을 두팩 넣고 붉은고추하고 청고추를 한 5개씩 썩고 자색양파를 한 4개 4개 썰었어요 자색양파 그리고 이제 당면을 좀 한 주먹 삶아서 참기름에 양념 묻혀놨어요 이걸 가지고 오뎅잡채김밥은 아주 맛있어요 잠시 후에 오뎅잡채를 한 다음에 오뎅잡채김밥을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